빙가동 2번지를 소개합니다. 중남구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빙가동 2번지는 13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쉼, 배움, 도전을 위해 컴퓨터, 보락기, 다이어테이블, 빈팩 등 편의시설과 보드게임, 노래방 마이크, 앱춘, 도서 등 다양한 활동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쉰거 충전을 위한 다락방, 하늘과 맞다운 테라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빙가동 2번지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청소년 자유놀이,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즐기거나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소소하게 노래도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하기도 하고 테라스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동아리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빙가동 2번지를 직접 이용한 후기를 큐브로 만들었답니다. 빙가동 2번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활동 청카스는 월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고 참여하여 콜트다망, 테랄리움 등 18개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나누는 공사활동으로 해나 체험, 특수분장, 량포터즈 등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담정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보는 네일아트, 나만의 음료를 만들어보는 바리스타 특강이 진행 중입니다. 바리스타 특강은 면목 본동 주민자치회 본카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아리아리 기획활동도 진행합니다. 빙가동이 번지와 함께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청아리아리는 연간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22년도에는 빙가벨 1주년 기념축제 상반기 워프쇼 청소년활동 선호조사 빙가오락관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발표 역시 함께 준비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